상큼한 봄냄새가 물씬 풍기는 무대였죠. 제아파이브 만나봤고요. 우리가 꽃미남 분들을 만나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꽃 처녀 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? 네, 가역에서도 소문은 미모를 가진 분들이죠. 더비치와 진아의 무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네, 이 남자분의 직업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? 작업남 허영생씨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쇼튼 패스티지의 쪽집게 도사가 나타났다고 해요. 과연 어떤 영문으로 찾아온 건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세요. 네, 그럼 더비치 무대부터 한번 불러볼까요? 거북이 만나 호시 쭈!